안정감을 드려야해요 여기가 만약에 이마크 올라가서도 어느정도 여기에서 많이 100% 해줘야해요 여기 이렇게 올라가면 당연히 현실은 그럴 수 있죠 근데 그럴 수는 없다 이게 눈을 딱 봤을 때 한순간에 완전감 그래야 자기가 이 관찰자가 만족감을 느껴요 아 잘 됐구나 완성이 됐구나 그래서 이제 그런걸 쳐주고 만약에 이게 좀 어색하다 그러면 집에 가서 항상 지금 요거 남은거 쓸어 남아가지고 피그먼트로 이렇게 쳐주세요 화장하듯이 그래야 돼 만약에 굳으면 지우기가 에너의 시나리오로 지워야돼요 그리고 요런 데 요런 데가 좀 많이 들어가야지 지금도 하세요 이렇게 남은 시간에 그거 아깝잖아 이렇게 쳐주고